안녕하세요. 저희는 댄스팀 2표라고 하고요. 저희 이제 4시부터 공연 시작인데 저희 시작하기 전에 팀 소개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. 저희는 여자 멤버 원래 다섯 명 이제 세 멤버 두 명 들어와서 다음 주 공연부터는 다섯 명이서 진행할 거고요. 일단 오늘까지는 저희 세 명이서 좀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춤 춰볼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인스타 계정도 있는데 아이디가 e.f.u 언더바 두 개 team 입니다. 저희 여기 앞쪽에 써놨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 공연 보시고 예쁘게 봐주시고 인스타도 한번씩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 일단 첫 곡으로 세 명이서 이제 같이 준비한 블랙핑크의 Don't know how to do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넌 내가 안쓰러워 아냐는 상태라고 말하지만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하찮은 이곳에 홀로 남아 그려운 네 기억은 blue 사람은 변해 왜 나만 이래 오늘처럼 예쁜 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박차기만 해 I don't know what to do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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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왔 weld 또 난 사람들처럼 그냥 우린 아니었던 거지 뭐 혹시라도 좋은 거 더 울릴까 봐 그냥 기대하는 내가 미워 자꾸 또 닦아버리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거슬려 애매 멀쩡해 보이지만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이런 내 마음고래 들킬까봐 그려본 내 입술은 부고 저거 편해 난 그냥 그래 어느토록 예쁜 날에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갑자기 말해 I don't know what to do I don'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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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찮은 이 곳에 홀로 남아 그려본 내 기억은 부 아 이제 다음 곡은 솔로곡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준비한 거고요 프로듀스 101 뱅뱅 혹시 다들 아시나요?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한 거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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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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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